효령대군의 첩을 건드려 벌을 받은 것은 이단뿐이 아니었는데 같은 해 정종의 서자 석보군 이복생은 기생 약개춘과 죽감매를 건드렸습니다. 약개춘과 죽감매는 모두 효령대군과 이미 사통한 사이가 드러나 벌을 받은 것인데 이복생의 손자는 어워동 사건으로 유명한 수산수 이기였습니다. 이복생은 서자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기생이 누가 임자인 줄 알고 가려서 건드리냐고 투덜댔다고 합니다. 세조 시절에는 효령대군이 옥부양을 첩으로 두고 있었는데 세종의 서자 이경군 이관이 그녀를 건드려 탄핵당하기도 했습니다. 옥부양은 초요갱과 함께 당대에 가장 뛰어난 재주를 가진 기녀로 인정을 받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